산타 할아버지 근데 가슴에 있는 건 뭐예요 가슴은...? 이게... 이게 왜 안 뽑으지...? 이게 뭐야 징그러 Geschmt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잉여맨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12월 25일인데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저희가 아오니저택 산타할아버지가 울면 선물을 안줘요 오늘 특집을 할 건데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기억나십니까 어렸을 때 잠옷을 입고 옆에다가 침대 옆에다가 양말을 걸어놨던 산타할아버지가 있었다고 믿었던 그 어린이징이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저 많이 입고 있어요 뭔 소리에요 있는데 산타할아버지 있어요 있어요 지금 제가 양말을 23살인데 23개 걸어놨는데 아직도 뭐가 안생겨요 1년내에 하나씩 벌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다고요 태태기님은 울어서 그런겁니다 울어서 선물을 안준거에요 säga 촤 우 문 번 오든하게 선물을 안준 산타쿨러스 할아버지가 오늘 오늘 아오니 괴물로 나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아오니저택 같이하실 멤버들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오늘 아오니저택 시작해볼께요 자 안녕하세요 태태기님 반갑습니다 하아안녕하세요 오늘 그 루돌프네요 루돌프 네 맞습니다 쟤는 저는 이제 산타 산타님이 이제 선물을 끌고 나실때 제가 끌고 나죠 아니 이거 루돌프가 아닌 아이고 뭐야 왜 술도 술 먹고 오셨어요? 왜 코가 빨개요 왜케 냄새도 나고 술 냄새도 나고 아저씨 아저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오늘 복장이 굉장히 귀여우시네 아 네 감사합니다 오늘 충격발표 하나 하겠습니다 충격발표? 뭐지? 사실 있잖아요 네 산타는 없습니다 산타 없어요 여러분 그거 다 없어요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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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많은 어린이분들에게 동심을 파괴하시면 어떡하십니까 예 지금 산타가 있는지 믿고 계시는 분이 얼마나 많은데요 봄수님 네 이거 방송되는거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이 팬티를 입고 잤더니 자고 일어나보니 산타 할아버지가 제 팬티 속에 거대한 것을 넣어두고 가셨습니다 아니 아주 큰 선물을 받았어요 이기맨님 아니 산타 할아버지께서 팬티 안에다가 전구를 전구를 주셨네요 전구를 네 정말 크고 아름다운 것을 주셨습니다 크고 아름다운 전구를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로르 입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동교님이 산타는 없다고 했지만 산타는 착한 어린이들한테만 보이는 곳에 살고 있어요 아 그래요? 맞습니다 네 산타 할아버지가 우는 아이한테 선물을 안준다는데 아 맞아요 우는 아이한테 선물 안줘요 네 우는 아이 우는 아이 네 우는 아이 우는 아이 오늘 요로르님 오늘 아오니 하실때 울릴거에요 저 안울껀데요? 저는 아오니 하면서 울어본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 네 알겠습니다 여기 편집하면 보이시죠 여러분? 우는 장면 보이시죠? 아 엄청나네요 엄청나네요 여러분들 아 저 아니에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여러분들 그 있잖아요 산타는 진짜 있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오늘 술 한잔하면서 산타 할아버지랑 얘기를 했거든요 아 술 한잔하면서 무슨 얘기 하셨어요? 아 요즘 그렇게 그 루돌프 물가가 비싸다고 아 전세계 가야되는데 아 이번에 한국에 오신답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산타 할아버지가 산타 할아버지께서 내한공연을 왜 저 내한공연을 오신답니다 아이고 대단하시네 네 제가 술 한잔하면서 다 들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옆에 계신 분이 어? 이분 아니신가? 산타 할아버지? 메리 크리스마쓰 어 산타 할아버지구 산타 할아버지다 산타 할아버지이쉅 아 짜잔 산타 할아버지이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 산타 할아버지 어 왜 선물은 왜 어딨어요? 선물 저희 선물 주셔야죠 아 선물? 네 아이 또 착한 아이들한테 또 선물을 줘야지 또 아 어떤 어떤 선물을 주실까? 아이 정말 착한 아이구나 산타는 있어요 산타는 있어요 꽃혀 있네 저리가 저리가 나 월급받아야 돼 언제 줘요 월급 네 오늘 어쨌든 산타 할아버지가 저희를 잡으러 옵니다 나 일곱살 이녀맨 하하 오늘은 끄리띠마뜨 이 자식이 아 아 아 아 아 아 이 애들은 나의 친구들이지 반가워 얘들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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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니네 말 엄마한테 그 얘기 들었지? 무슨 얘기?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한테 선물을 안준대 어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 있는 애들 중에 한 명만 울면 내가 두 개 받겠네? 울어 아 울어 울어 나쁜 애한테도 안주 나쁜 애한테도 안주고 그럼 우는 애한테도 안준다고 근데 산타 할아버지가 이제 선물을 놓고 가실 데가 없으니까 우리가 양말을 집에다 걸어놔야돼 너무 많지않아 아 아니 이게 우리엄마가 재테크를 했어 엄마가 이거 많이 걸어놓으면 선물 많이 주시니까 팔아 중고나라에 팔아가지고 돈 번다고 하셨거든 많이 걸어놓으셨어 우리엄마가 진짜 현실적이시다 아 그럼 영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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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거는 틀이야? 아 아야 봄쇠야 야 어 어 아니 내가 이렇게 여기 걸려있으면은 어 그 산타 할아버지가 여기가 그 양말인줄 알고 내 팬틸속에 엄청난걸 집어워주시 아 아 아이고 아이고 아 그래? 아여 여기서 꿈이 크구나 아 꿈이 크 야 어쨌든 12시가 되기 전에 우리가 빨리 자야된다고 그래 산타 할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선물 주실거야 빨리 자자 우리 불 끄고 자자 알겠어 알았어 자 양말도 걸어놓고 여기다 선물을 넣어주실거야 어 우리 이제 빨리 자자 어 뭐야 아하 산타 할아버지가 좋은 선물 주시겠지 아 어떤 선물을 주실까 산타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산타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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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셨으니까 우리가 갖고 싶은 선물을 말하자 산타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가 최신형 휴대폰?!? 네 아이폰X나 뭐나뭐 아무거나 아네 자 일단 130만원 산타 할아버지 basic ticket ranforino 아 람보르기니 그거 싸지 싸지 그래 그거 좋겠다 야 그래 람보르기니 1억 2천 그래 그 다음 너 뭐? 아 저는 뭐 그렇게 친구들처럼 많이 바라지 않구요 저는 한 10비트코인 정도만 주세요 아 네 10비트코인? 2억 3천 어 아 아 아 아 났다 할아버지 어제 저희 안 울고 나쁜 짓도 안 했어요 빨리 선물 주세요 주세요 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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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고 아름다운 걸 주세요 크고 아름다운 걸 주세요 돈 늘어주세여 빨리 주세요 빨리 넣어주세여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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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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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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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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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어허 아아아아아악 으악 으악 어허 에이 에이 싼타 할아버지가 무섭게 변했지만 난 절대 울지 않겠어 으으이 이 왜냐하면은 꼭 최신형 핸드폰을 받을거기 때문이지 산타 할아버지한테 말이야 야 봄수야! 문이 안열려 문 좀 열어봐 이 자식들이 뭐? 2억 3천? 람보르기니? 날 파산시킬 생각이야? 너 이 자식들이 뭐 람보르기니? 이 자식들이 날 파산시킬 생각이야? 사타 할아버지 저는 막 그런거 거창한거 안바라고 크고 아름다운거만 바랬잖아요 저는 놔주세요 뭐 크고 아름다운거? 나도 작은데 너가 큰걸 바란다고? 에에에! 사타 할아버지! 어 루돌프다 루돌프다 우와 나 다른거지? 어 선물 보따리 가져왔어요 왔구나 네 아 잘했다 야 그러면 이번에 이거 내가 오랜만에 너에게 줄 선물이 있어요 어? 왜요? 여기 이거란다 헌드 제사 야 루돌프 머리야 루돌프를 박췄시켰어 어쨌든 난 절대 울지 않겠어 어! 비싼 선물을 받을 건데 왼쪽 modifier 안 στα다 너희들은 죽일 거야 우우우우우우 울 ln Continuing 우리등 울면 음메 선물을 받아일 수 없어 울면 선물을 받아일 수 없어 정신차려 울지마 너희들이 때려서 우는 거야 이씨 그런 비밀리 아 아파 이씨 우울 Herrn 우리 안울꺼니까 야! 저리가! 이 대갈장구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래! 이 녀석을 내보낼게! 야! 어쨌든! 우리가 이 집을 탈출하려면 비일본을 내기가 필요할 것 같아 비일본을 빨리 찾아보자고! 고구! 난 내 선물 선물받고 말겠어! 실명 낚시태 아이템 너무 못먹었어? 어? 뭐야? 왜 그러지? 왜 그러지? 비일본을 안찾았어! 비일본을 안찾았다고 벌써 말이야 드디어 선물 상처를 받을 수 있는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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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아... ㅋㅋ 어디서.. 빗눈 사이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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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타 할아버지가 확실히 우리한테 선물을 안 주실 건가 봐요 여러분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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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lver 야야야야야야 산타 할아버지가 우리 놀려가지고 선물을 안주실 건가 봐 빨리 우리 빨리 선물을 받아야cza니 ㅋㅋ 산타 할아버지는 내가 볼 때 지금 제정신이 아냐 ㅋㅋ ㅋㅋ owned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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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우리 마실거야! 나 올해 한번도 안울었어! 아 그래? 너 안울었어? 한번도? 응! 정말이니? 정말이니? 응! 많이 울었던 거 같은데? 나 울었어! 야 요즘은 어떡하나? 그러면 너는 또 또 안울 수 있어! 으악! 으악! 멋진 선물이 있구나!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으하하하하하 여기 어디있 있어? 여기가 어디있어? 여기 있서! 어디있어? 바로 내가 먹이 kitten어! 너는 있어? 으하하하하하 으하하하하하 뭐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 17살 그 내용은 어디있다? иеlear이 좋아좋아 제가 오늘 꼭 선물을 받고lysせ 뭐 선물? 흐흐흐bah하하하하하 아 polarization 아 아! 하루亮 흐아아악 안돼 외면 안됴다고 뭐야 저거, 저거 뭐야? 선물상자 아닐까? 어?! 으윽 사타 할아버지 근데 저 가슴에 있는 건 뭐예요? 가슴은? 이게 왜 안 뽑으신.. 이거 뭐야? 징그럿! 너희들이 선물을 외칠 때마다 이 촉수는 더 길어지고 너희들이 삼키게 될 거야 어흐으으으으 늑대야! 빨리 도망가자!!! 저 상자 안에 뭐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열어봐야겠어 아아아아아아아악 야 저 상자 어떻게 열어? 안 열려 빨리 내가..내 밀쳐줄게 야 빨리 열어줘! 야 봄수! 빨리 야! 자! 야 마이 själv! 맨발 워hr 즉시 회복이라 요맨 넌 괜찮아 울어도 돼 다시 산타는 없거든 안 돼! 산타는 있어! 좋아 아 이게 이게 지금 비밀번호 하나 찾았으니까 찾을게 많구만 오 나 거미줄 진짜 많아 오늘 거미줄 진짜 많이 쓸 수 있겠다 아 달걀 밖에 없네 이거 이건 아냐 이건 아냐 아!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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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와 내가 선물 줄게 일로와 어 선물 준다고 선물? 선물은 나야 따라라라따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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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수야 나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되는걸 숨자 왔다 나이 수줍은 마음 모두 내게 줄게 선물 줬잖아 선물 줬잖아 선물 줬잖아 선물 줬잖아 좋은 환경이야 인벤토리를 확인해 너같은건 선물이 아니야 저항포션 좋아 신속이다 요리야 요리야 무슨 일이야 너 너 너 산타 할아버지 만나면은 너 산타 할아버지가 진짜 어 뭐야 뭔소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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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우시던가 또 죽는다 또 죽는다 또 죽는다 또 죽는다 또 죽는다 또 죽는다 착한 마음을 가져야지 또 죽는다 또 죽는다 끝 opened 너는 못하길 처리 더 chainsaw 으으앙 으 п后 Ố меся 요맨아 요맨아 괜찮아 울어도 돼 사실 세탄은 없거든 하 야야 얘들아 그러지 말고 저 상자나 먹어봐 아무것도 없어 저기 더러운 녀석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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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치기 10 간다 오! 오! 아무것도 없다던데? 아아 이 자식이 어딨어 지금? 이 자식이 오오 여전히 야야야 문 닫아버리 어떡해 아 진짜 호참 세번째는 2 두번째는 2 아 못하네 어? 엠 아 아 어 저 선물 주세요! 저 선물 주세요! 빨리 오세요 선물 주세요! 선물? 네! 선물 주세요 선물! 아! 아아아아아아악! 선물을 줬다! 한방 먹였구만 ㅋㅋ 산타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래도 괴물 같은데? 빌브를 하나만 쳐주면 되는데 빌브를 빌브를 하나만 쳐주면 될꺼같은데 신속 좋구요 워호호호호호 그는 어떤 일을 꼭 써 따라와봐 에어어어 Scheu 비번이 이 4개가 아닐까? 봉쏘야! 씨... 비밀번은 몇 개 찾았어? 비번 또 찾았어? 마지막이야 그거 줘! 아니 몇 개 찾았냐고 물어봤잖아! 두 개야! 두 개! 음... 비밀번은... 비번을 찍어보자고 그냥 어때? 좋았어! 좋았어! 잠깐 지금 뭐야? 지금 어떻게야? 내 생각에는 비번이... 어? 어? 뭐야? 4번째가 6번이라는데? 아니야! 지 늦게는 거짓말쟁이야! 아! 나 알겠다! 알겠다! 늦게 왔어! 두 번째가 2고 세 번째가 2란 말이야? 그럼 1, 2, 2, 5가 아닐까? 12월 25일? 그치! 12월 25일! 100%다! 좋았어! 100%야! 11월 25일! 오! 12월 25일이야! 크리스마스를 유미하고 있지 비밀번호를? 아니야! 내 번째 6개야! 내 번째 6개야! 어? 열렸다! 11월 26일! 하루가 늦춰진... 그럼... 가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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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가지여! 야, 시발... 가지여! 나 왜 안가냐? 시발... 26일이네! 야야야야야! 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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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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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왜 안가져? 빨리 와! 빨리 와! 어! 가지여! 야! 오고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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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 야! 사타할아버지 오고있어! 야야야! 야! 사타할아버지 오고있어! 자식들은... 크리스마스를 없앴... 없앴더니... 그 버튼을 안하네! 자식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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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들은... 너희들은... 크리스마스... 이 자식들은... 왜... 비밀번호 26일이냐? 근데? 아 아하... 오 오 오 오 도 свид wooden 야 얘들아! 밀쳐! 밀쳐봐 밀쳐봐! 될것 같은데? 가자! 야 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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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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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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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돼!!! 네 아 아 아요루야 잘했어 아 아 오예 너무해 너무해 아 산타로 여기 또 오셨어요 저희 죽었는데 죽었어요 어허 벌써 죽어버렸던 정말 안타까운 아이들이구나 죽었어요 널들에게 심폐소생술을 해주마 아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열심히 뛰어보거라 예야 아 예 요리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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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야 우리 쇼이 알콩달콩 살아오는 거야 어 뭐야 뭐야 이거 풀어주고 잡는게 어디있어 이재 남은이 간다아 아 이거야 오케이 오케이~~ 1 2 6 요리야 빨리 와~~ 요리야~~~~~ 요리야~~~~~ 빨리 올라오라고~~ 요리야~~~~~ 안돼~~ 이젠 마지막으로 너구나 헤헤 어 킥 헤헤 이젠 마지막으로 너구나 킥 킥 이젠 마지막으로 너구나 헤헤헤헤헤헤헤헤 킥 이젠 마지막으로 너구나 킥 제발 그만해 제발 난 이제 그만 가고 싶어 킥 아 다신 안 그러... 오케이 유행 한번 봐준다아 그ס 한 번만 올라가게 해줘 제발 11월 26일 아 비리보드가 11월 26일일지는 몰랐네요 근데 뭔가 날짜 같긴 했어 이제 여러분 탈출해볼까요 이제 집에 갑시다 또 이런 데 파놓으면 떨어지진 않겠다 아무리 바보라도 그렇지 떨어지겠어 왔다 이 자식이 너는 행복하게 선물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아 진짜 바보였네 아야야야 나 왔다 야 알고 보니까 바보였어 바보였어 어 바보였어 바보였어 길을 끊어버렸지 어 길을 끊어버려 이제 끊어버려도 돼 다시는 오진 못할 거야 다시는 못할 거야 요로로 하고 지금 저기 남아있는데 어 왔다 이줘요 잘가자고 아하하하 너무 잘가자고 내려가자고 내려가자고 어 좋았어 내려가자고 내려가자고 좋았어 좋았어 아 이거 바보였네 이거 아 너무 왔잖아 뭐야 뭐가 너무해 어 어허어 어 선물을 이렇게 받을 수는 없지 같이 자 뭐야 이거 또 자 여러분들 자 이제 울지 않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자 집에 들어가서 네 선물당자를 풀어보세요 선물당자를 풀어볼까 아 잘린 귀 아 아 아 이럴수가 여긴 뭐가 있지 아 뭐야 없는데 야 뭐 있어 뭐 있어 뭐 있어 아 아 아 이런거 선물이라고 뭐 있는데 뭐 있는데 뭐 있는데 해골 너랑 가져 너는 머리가 연약해 보여서 해골을 하나 더 줬던다 머리를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선물 번지쓰고 잘못된거 같아 여기도 있겠지 어 여기도 있다 어 없네 안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 네 산타클로스 아오니저택이 끝이 났군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랑 구독하기는 감사하구요 더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